대개 바이탈가가 크게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소송 위험이 높다는 것도 알려진 사실이지만 소송에 대한 압박감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해진 거죠. 젊은 그런 의대생들이나 전공의들이 순수할 시절에 바이탈과 생명살리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심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어제 보시면 어제 여기 한 분이 하신 내용을 제가 방송으로 내보냈지 않습니까? 공 박사님의 죽을 정도로 희생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위로가 됐습니다. 저도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전공의들이 사직한 이후로 현재 6명이 혼자씩 근무하며 24시간 응급실을 돌리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근무 중에 계속해서 쉬지 않고 중환자가 밀어들어 12시간 꼬박 아무것도 못 먹고 일하다 보니까 술기 시에 손이 떨리고 머리가 멍해지는 상황을 견뎌냈습니다. 일할 때마다 스트레스가 극심합니다. 사실 사직술을 세 번이나 냈으나 병원 측에 자꾸 더 해달라고 몸이 망가지는 게 느껴지고 이번 사태를 겪고 나니 이제 여기서 그만두게 되면 응급의학 자체를 이제는 안 하려고 합니다. 한 번 나가면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모를 때 하는 일이고 바깥 세상을 알게 되면 한 사람이 영원히 응급의학과에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고된 일이라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이 방송 필수의로사필기증이라는 방송을 보고 한 의사분이 나이가 좀 드신 분이 여러분들 보낸 내용입니다. 의로를 행위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거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인가를 여러분들 그냥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2시에 잠을 자고 5시에 일어나 병실해진을 들고 7시에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8시에 교수해진 돌고 9시에 정리해진 돌고 11시에 매점에 삶은 계란 한 개 요구르트 한 병 마시고 응급실 외래 새로 들어온 환자들이 입원하면 히스토리 정리하고 병실 환자 팔아 봄매로 등 시설이 있으면 하고 검사결과 챙기고 2시 무렵에 병원 구내식당에서 아침 겸 점심 미친 듯이 먹고 오후 진료 준비하고 4시에 입원한 자 검사결과 챙기고 5시에 칩 회진 돌고 정리해진 마침은 저녁 7시가 되고 저녁에 짜장면 시켜 먹고 병동 돌아다니면 신규 입원한 자 차트 정리하고 검사결과 챙기고 차트 기록하면 저녁 10시가 됩니다. 그때부터 교수님이 숙제를 준 논문을 읽고 다음날 컨퍼런스 발표할 걸 정리하고 나면 다시 새벽 2시가 됩니다. 이게 1년 해내 반복되었습니다. 1987년 신촌 S병원 내과 전공이 1년 차의 하루였습니다. 1987년이니까 97년 2007년 2027년이니까 지금 한 50대 되셨겠네요. 저의 생명은 그때 다 갈려져 나간 듯 합니다. 바이탈봉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40년이 흘른 다음에 바이탈봉을 하루아침에 깨부셔주신 고마운 분이 계십니다. 의료계에 있는 우리 후배님들은 정말 복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의 큰 여러분들 성과는 생각에 있는 국민들이 의료계를 이해하는데 크게 귀한 겁니다. 이거를 대개 40대 들어와서 아는데 필수 의료가를 해서 안 된다는 걸 그런데 지금 30대 전공이들하고 20대 의대생들은 윤 대통령의 도움으로 이것을 20년 정도 앞서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앞서 알게 된 여러분들 총결과는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가의 격감을 뜻하는 겁니다. 국민들에게는 빼아픈 일이지만 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자 행운인 겁니다. 블레싱을 받은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50대의 필수 의료가에 종사하고 있는 한 의사분이 정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몸을 갈아가지고 넣으면서 한국의 의료 체계가 유지되어 온 겁니다. 사실 정상적인 체계는 아닌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한국의 의료 체계가 저수가 체제로 운영이 되어 왔으니까 국민들이 뭐 고맙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분이 아마 이 필수 의료 사필 기정이라는 이 노한규 원장이 세브란스를 나왔습니다. 노한규 원장이 여러분 흉부외과를 하셨으니까 그걸 읽고 망감이 교체가 돼가지고 아마 이렇게 긴 글을 쓰신 겁니다. 공병호 tv만 여러분 이렇게 긴 글을 쓰시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글을 방송을 보고 왜냐하면 이 양반 함께 글을 남기면 이 양반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해를 하고도 100% 동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한규 원장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한 겁니다. 노한규 원장이 세브란스 대에서 심장 흉부외과에 인턴 레지던트를 할 때 앙시를 기록한 걸 내보내고 그것을 읽고 아마 이분도 세브란스 출신 같습니다. 세브란스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필수과를 하신 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을 혹시 학부형들이나 전공이나 의대생들 여러분들 부모님께 들으시면 제가 하는 이야기를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먼 인생 긴 인생에서 보게 되면 젊은 날 1년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시간이지만 지나고 나서 활용하기에 따라서 그다지 중요한 시기가 아닌 겁니다. 윤 대통령이 밉거나 이렇게 할지라도 큰 기여를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인들에게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누구의 희생과 헌신과 불합리한 제도를 통해서 유지되어 있는 것을 한국 사람들에게 깨어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만들었고 두 번째는 이 체제를 계속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한국 사람들이 알게 해줬고 더더욱 큰 축복은 지금 예과 1, 2년, 본과 4년, 전공이 5년 차에 있는 수만 명의 젊은 의학생들과 앞으로 이 업계에 계속 뛰어들게 될 젊은 의사들에게 필수과를 왜 하면 안 되는지를 가르쳐준 단박에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시간을 절약시켜준 것이 바로 윤 대통령인 겁니다.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 수명이 길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어제 연체대학교 예방의학과에 계셨던 유성음 교수께서 한국인의 의사들이 61.8세인가 미국은 정상입니다. 미국은 의사 수명하고 그다음에 일반인 수명이 비슷하고 한국은 한 7, 8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너무 짧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자살률 같은 거 다 고려하면 61세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젊은 날이라면 야간 당직을 그것도 보통 야간이 아니고 보통 야간을 한 것이 아니고 초긴장 당직의 야간을 젊은 사람들이지만 4년 5년 하게 되면 그게 젊었을 때는 표가 안 나지 않습니까 나중에 반드시 골병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평균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조하시는 분이 여기에 제이 님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의료인 같습니다. 업무 강도 자체가 다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대한민국의 의사만큼 아니 의사의 반절만큼 정도라도 노동 강도를 소화하는 직종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내가 왜 이걸 여러분들 공감하느냐 저도 열심히 살아왔고 일을 아주 많이 해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방송 보시기 바랍니다. 365일 쉬지 않고 방송하지 않습니까 평생 동안 일을 이렇게 해왔습니까 집사람이 항상 내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만큼 일을 열심히 하고 산 사람이 어디에 있겠냐 그렇지만 내하고 비교했을 때 의사들이 훨씬 더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양반들의 이야기를 그냥 단박에 그냥 가슴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가을 님이 제가 간호조무사로 요양원에서 몇 개월 일을 했습니다. 가장 힘들고 녹아다가 수술하는 의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외과의사가 녹아다 보다 더 심하다는 겁니다. 의료계 파괴로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고 수술해야 한다는 상황이 되어야 사람들이 알까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도 고마운 거죠. 본인의 경험을 이렇게 공유를 해 주셨습니까 의사가 아니고 의사의 이름들 요양병원에서의 활동을 지켜보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의사입니다. 다시 수련이처럼 당직을 서라면 제가 못하겠습니다. 수련이 당직을 서는 것은 바람이금 물질입니다. 알고는 당직을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간에 이 전공의들의 처우나 노동환경은 근로환경은 개선을 좀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21세계 너무나 제가 볼 때는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그런 수련제도를 우리가 운영한 겁니다.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몰랐으니까 모두 다 저렇게 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제 아이가 외과 전임이 가정 3년째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전화 연락이 안 되고 카톡 문자를 오랫동안 읽지 않고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노심초사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 마음이 그런 거죠. 정말 어떤 분이 공사판에서 노동을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자식을 다시 전공의로 안 보내십다는 말씀에 저는 너무너무 공감합니다. 이 노한규 원장의 여러분들 소위 인턴 레지던트 체험담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가슴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약 40년 전 일본 통계에 따르면 일본인 평균 수명이 79세일 때 의사들의 수명이 64세였습니다. 한국하고 여러분들 일본이 의료체계가 비슷하죠. 15년을 더 짧게 살고 사회 진출은 7년에서 8년을 늦게 하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인생의 20년 정도를 그냥 희생한다고 봐야 될 겁니다. 1949년생 산부인과 의사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드리는 내용은 세상에 자기 생명을 갉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일은 없다는 거죠. 지금 언급의학의 이름 일선에서 그냥 밥 먹듯이 여러분들 밤을 새는 전문의들에게 선배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젊을 때 스트레스와 야간질롬이 수면 부족 나이가 들면 순식간에 여러 문제가 동시다발로 생깁니다. 절대 건너뛰는 법이 없는 겁니다. 건너뛰는 법이 없이 세월이 흐르면 다 그걸 알게 됩니다. 이 세상 사회는 건너뛰어서 그냥 월반이라는 것 자체가 없구나. 젊었을 때 이런들 밥 먹듯이 밤을 새고 하는 거가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그게 차곡차곡 뭡니까 몸에 재화가 돼가지고 어느 순간 반드시 비용청소 넘어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주 40시간 근무하시고 일반인들 같이 취미생활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젊을 때는 잘 모릅니다. 당신의 건강이 제일 먼저고 다음이 환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이 드신 분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료계에 계시는 기성세대들 의과대학 교수님을 비롯해서 개원이나 이런 분들도 적당히 정치적으로 합의해가지고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번에 세판을 짜지 못하면 3만 학생과 전공기가 유급된 것이 그냥 물거품이 되니까 교수님들도 그냥 명심하시고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동안 의정여름 협상 정부와 협상을 해가지고 정부가 약속한 것을 지켜준 게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이분 말씀이. 이분 말씀이 정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무슨 합의서를 만들더라도 그걸 챙겨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내년에 대학교육이 망가지고 수련의가 없어지고 군의관과 전문의가 없는 지옥을 맛보게 되면 그때쯤 의료인의 얘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의료인을 로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이가 좀 드신 분이 이 한국의사 평균 수명이라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다음은 응급실 진로 역량입니다. 지금 한국은 의료사태 이후에 공장으로 따지면 공장 가동률이 30에서 50% 이하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공장 가동률로 따지면 수술이라든지 외래 진로라든지 그다음에 응급실 여러분들에서 환자를 구하는 능력이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런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응급실 진로 역량 그렇게 한번 용어를 사용해보게 되면 응급실의 치료 진로 역량이란 것은 응급의학과의 이름 진로 역량뿐만 아니고 동시에 배후 진로과의 치료 역량의 고부로 두 가지가 독립사건이니까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채소지감 볼 때는 응급실의 가동률은 0.5 50%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아주 우호적으로 배후 진로과의 여러분들 진로 역량도 50% 사태 이전에 비해서 50%가 오면 두 개가 독립사건이라고 보면 곱하게 되면 0.25가 나옵니다. 그것은 25%란 겁니다. 현재 응급실이 여러분들 치료할 수 있는 역량이 사태 이전에 비해서 25%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며칠 전에 여러분들 제보하셨던 대학병원에 계시는 간호사분 말씀처럼 현재 대학병원의 응급실의 치료 역량은 30% 미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따지게 되면 0.3에다가 아주 후하게 배후과 치료 역량이 50% 정도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두 개를 곱하게 되면 0.15입니다. 그 이야기는 사태 이전에 비해서 15% 정도 가동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박민수 차관이나 조기용 여름 장관이 아무리 뭡니까 그렇게 말로 비상상황 여름들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고 현재 현장에서 문제가 없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이렇게 과학적으로 입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냥 본인의 이익에 따라서 과장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이렇게 입증이 되는 겁니다. 응급의학과의 가동률과 배후과의 가동률은 각각의 독립사건이고 두 개를 곱하게 되게 되면 응급실의 역량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아주 후하게 배후진료과의 사태 이전에 비해서 50% 정도는 유지가 된다. 절반 정도는 유지가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대학병원에 계신 간호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30% 정도가 지금 응급의학과 가동률이 떨어졌다고 계산하게 되면 사태 이전에 비해서 15% 정도 가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즉시의 언급상황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과니까 과학적 태도인 겁니다. 과학적 태도. 문과 출신들은 이런 생각들을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과학적 사고인 겁니다. 이게 과학적 사고고 이게 현대 교육을 받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제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스티 부교수로 계시는 오현성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훈련을 계속 연구중심대학에서 여러분들 텐유를 받는 사람들이 이런 훈련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과학적 사고를. 그게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지금 대한민국의 3차 진료기간에 응급실의 이런 가동률은 15%에서 25%까지 떨어져 있는 수준입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 두 개를 떼놓을 수가 없는 것이 응급실에 환자가 오면 응급실의 당직어사나 응급의학과 의사가 먼저 보고 진단을 하고 응급처치를 합니다. 그리고 각가와 소통해서 해당 과별로 의사가 와서 수술과 입원을 위해 환자를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응급실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응급실에 차차 환자들이 정체되어 쌓이고 문제 해결은 안 되고 시간이 갈수록 더 위험해지고 새로운 환자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응급실에 있는 응급의 전문의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고 문제가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응급실의 치료 역량이라는 것은 응급의학과의 치료 역량하고 배후과의 치료 역량을 각각 곱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공박사께서 어느 언론보다 정확하게 현실을 보시고 있습니다. 어느 복지부 직원보다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사건의 배경과 가장 인간적인 내용까지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의사분 같아요. 이분이 피일한 분이 정말 뿌리를 찾아가고 알아가는 것이 대단합니다. 선거도 그랬고 의료도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냥 생긴 게 아니고 훈련을 받아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분석해서 진단하고 처방하고 미해를 제시할 수 없는 겁니다. 의사들이 이런 훈련을 십몇 년 이상 받았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 전문성이란 거지 않습니까 응급실 근무는 젊은 수련 시절에도 몸이 힘이 듭니다. 몸이 힘이 들죠. 아무리 젊어도 생명이니까 낮에도 밤에도 나이가 들면서 응급실에 서면 몸이 깎여 나가고 생명이 줄어들고 쓰러져 죽을 것 같습니다. 언급이 있으면 훈련 받은 것처럼 달려들지만 몸이 먼저 고통을 느낍니다. 피해의 간호사는 의료 지식이 전반적인 의료 지식을 갖고 있지 않고 본인과 관련된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질병 전체를 이해하고 환자의 상태를 해석하고 결정을 내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간호사는 간호를 배우는 것이고 의사는 의학을 배우는 것입니다. 질병의 병리를 이해하고 진단하고 치료의 방향을 정하고 필요에 맞게 개입하는 것이 바로 의사가 하는 일입니다. 전문성을 트레이닝 받아본 사람들은 이 피이란 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박에 그냥 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세계를 전혀 경험해 보지도 않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야기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의 간호사가 전공의를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마구 떠드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분 영준님도 의사분 같습니다. 하루에 10명 정도 보면 좋지만 하루 7, 80명 보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대개 여러분들 일반 3차 진료기관에서도 하루에 여러분들 응급실에 60명 내외가 여러분들 온다는 이야기죠. 남궁인 이화여자대학대 목동병원에 계시는 전문의가 60명 정도를 본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다른 기관이 이름들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100명에서 200명 정도가 응급실에 들여닥치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배후 진료과 붕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한번 보시죠. 선배 의사들은 이런 불합리한 과정을 고치기보다도 당연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부에서 때리면 때린 대로 막기만 했습니다. 그런 의사들에게 고마워하기보다는 악마하는 사람들 의사들의 모가지를 부여잡고 근박하는 정치인과 공무원 건강보험료도 의사들이 몸을 갈아서 오늘까지 유지되는 것을 어디서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이 나라에 오만증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과거의 의사는 없는 겁니다. 수명이 짧아진다는 이야기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의 주변 분들이 잘 이해해야 될 것은 1960년년 세대들과 다른 세대라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휴학을 내거나 사직을 한 전공의하고 의대생들이 같은 한국인이고 같은 한국말을 쓰지만 이 노한규 원장 세대의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처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본인들하고 비슷하거나 본인들이 걸어온 것과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대하게 되면 이번에 의료사태는 정말 파국으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좀 유연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사심이나 사익을 여러분들 갖고 사건을 호도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진짜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거죠. 첫째도 정직해야 되고 둘째도 정직해야 되고 셋째도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의료사태가 나고 난 다음에 지금 7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 대다수 사람들이 이제 아는 겁니다. 실체가 뭔지. 아직도 악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정직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거짓을 하게 되면 들통이 나는 거죠. 여기 한 분이 제제님이 저의 둘째 아이가 전공이 4년차로 올라가면서 이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본가 4년을 올라갈 때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휴학하겠다는 것을 달래고 있을 때 휴학한 1년 우리 자식과 같은 동아리 선배가 복학하기 하루 전에 공부의 중학감으로 집 화장실에서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 아들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그 후에 졸업해 전공의 과정을 마칠 쯤 이 사태가 났습니다. 속이 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어떻게 보면 아직 젊으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의료환경은 앞으로 그렇게 좋아질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습니다. 나라 자체가 이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을 높이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압박이 되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 60년대, 70년대생들이 많이 떠났죠. 한국을 여기 이제 보시면 배후진로과라고 부르기보다는 언급상황만 면하고 언급의학과의 전문의들이 언급상황을 통해가지고 생명을 일단 여러분들 건지게 되면 각 정상에 따른 본격적인 과별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배후진로과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좀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언급실은 그냥 생명유지가 최우선입니다. 그걸로 여러분들 임무를 다한 겁니다. 언급처치가 끝난 이후에 각 진로과별 전문의료팀에 의해서 수술치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 해결책은 개별 진로과의 담당 의사가 제시하는 거죠. 의학 드라마에서 언급실에서 바로 수술로 들어가 성공주로 치료가 되기 때문에 언급의학과하고 배후진료과의 상호관계를 좀 오해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의료사태를 아름다운 용어로 다 표장하더라도 그냥 핵심은 이겁니다.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싸게 부려먹던 전공의들을 이제 더욱더 싸게 부려먹기 위해서 전공의와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르게 보면 6,600병상에 필요한 싸고 질 좋은 젊은 전공의가 필요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냥 의료사태의 핵심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동안 아주 싸게 잘 부려먹던 전공의들을 더욱더 싸게 부려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욱더 싸게 부려먹기 위해서 여러분들 정책을 내놓았는데 전공의들이 모를 걸로 알았는데 전공의들이 그 저의를 다 안 겁니다. 그럼 더 싸게 부려먹을 것 같으면 내가 못하겠다. 그래 떠나버린 겁니다. 그게 이번 사건의 여러분들 핵심이고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알파이자 오메가고 본질이자 여러분들 시작점이자 최종점인 겁니다. 이게 한 문장의 핵심인 겁니다. 그런데 1960년대의 기성세대들은 자기들만 알고 전공의들은 의대생들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핵심인 겁니다. 전공인은 단박이 알았는데 여러분 이거 이제 오늘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한국인들이 다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의 제3차 진로기간에 밤과 주말에 응급의료와 밤과 주말에 중환자실, 밤과 주말에 일반 병실에 환자 케어는 전부 다 전공의들이 담당해 왔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주당 기본 88시간에 막내 의뢰에서 당연히 대해지는 잔업과 추가 근무 시간을 포함하게 되면 주당 100시간을 넘어서 밤을 지시해오면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에서 응급의료실에서 환자를 봐온 겁니다. 지금 의료 사태의 본질이란 것은 그 사람들이 다 빠진 겁니다. 응급실에서 빠지고 중환자실에서 빠지고 일반 병실에 다 빠진 겁니다. 그래서 한 현직 의사분이 정확하게 이번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학병원에서 척추가 나간 거다 이야기죠. 등뼈가 여러분들 그냥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그냥 간단하게 해결될 수 없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이번 사태가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대학병원이라는 구조물에 등뼈에 해당하는 전공의들과 인턴들이 그냥 빠져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의한 야간당직이 불가능해지고 일반 병실에 야간당직이 불가능해지고 응급실에 야간당직을 맡았던 사람들이 불가능해진 겁니다. 결과적으로 뭡니까 전문의들과 의대 교수들이 낮 근무를 정상으로 하면서 야간 근무를 수시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부가 다 탈진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뭐 연구고 교육이고 이런 것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모두가 다 여러분들 그냥 탈진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상황을 직시하지 않고 호도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어려움이 올 겁니다. 그래서 첫째도 정직해야 되고 둘째도 정직해야 되고 세 번째도 정직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정직해야 되고 타인에게 정직해야 되고 사회에 대해서 정직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전부가 다 알려진 겁니다. 중환자실에 이러면 야간당직을 맡았던 그 젊고 씩씩한 전공이 다 빠져버린 겁니다. 응급의학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응급실이 지금 추석 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정부가 뭐라도 대책을 내놔야 되니까 군의관들을 차출해가지고 군의관들 가운데서 응급의학과에 속하신 분에 여분이 5명 정도가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5명 군의관 가운데 5명 정도가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응급의학과 출신의 전문의가 없으니까 그냥 다른 진로가의 전문의도 다 차출해서 사용을 하는데 아무튼 1일 브리핑에서 9월 4일부터 응급실에 군의관을 배치하겠다. 공보위를 포함해서 235명을 이제 파견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가운데서 이제 응급의학과 출신 분들은 매트 안 되겠죠. 매트 안 되는데 정부가 하도 이제 다급하니까 응급의 의로 등 비상진로 대응 관련 1일 브리핑에서 이렇게 하고 전반적인 응급의 의로 역량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일각에 제기하는 것처럼 의로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정부 관리는 또 발표를 해야 되겠죠. 이게 409개 응급실 가운데 99%다. 그렇지만 409개 가운데 300개는 본래 전공기가 없었으니까 전문의가 이런 담당하는 거니까 실제로 정부가 109개 응급실 가운데 몇 개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109개 가운데 정부 발표에 의하면 27개가 병상을 축소해서 운영 중이다. 이렇게 정직하게 뭐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73.4%다. 일각의 주장처럼 응급실 근무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보시게 되면 이게 국회에 제출한 자료거든요. 국회의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정직한 자료일 것이고 오히려 상황을 훨씬 더 좋게 단장해서 국회의원 함께 여러분들 제시를 했겠죠. 국회의원 함께 더불어민주당 의로 대란대책특별위원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가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간단하게 요약하게 되면 사퇴 이전에 910명이 여러분 언급의료실에 근무를 한 겁니다. 전공이 580명 전문이 330명 그게 여러분 513명으로 줄어든 겁니다. 43%가 떠난 겁니다. 얼추 50%가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박민수 차관이 국민들이 모른다 해가지고 언급실 근무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렇지만 얼추 50%가 줄어든 겁니다. 910명이 513명으로 전공이가 580명에서 55명으로 줄었고 전문의가 330명에서 458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43%가 떠난 것은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장에 비유하게 되면 언급의료실에 이런 100명이 돌아갔는데 100명 가운데 50% 빠져버린 겁니다. 거의 43%가. 왜 문제가 발생 안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여러분들 바로 뭐가 이런 문제입니까? 배후 진로가 여러분들 의료 역량이 떨어졌으니까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이 0.5 50% 가동 뒤가 50% 0.5게 되면 곱하면 0.25 진로 역량의 응급실에 진로 역량이 25%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박민수 차관이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당신들이 매살 이렇게 그냥 대충 넘어가지만 과학으로 처리해봐라. 잘해봐야 응급실이 지금 현재 역량이 50%다 이야기. 그럼 배후 진로가를 잘 쳐봐야 50% 치더라도 현재 응급실 치료 역량이 0.25 25%밖에 안 된다 이야기죠. 대충 다 때우는 겁니다. 대충. 문과 출신들이 이런 행피는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뭘 논리적으로 따지거나 이런 게 없는 겁니다. 대충 뭐 이렇게 때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 정도까지 왔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과장이 아니고 그냥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조선일보이 큼직하게 났습니다. 기사가. 기사가 나니까 그 밑에 여러분들 옛날 같으면 조선일보 기계사 같으면 의사들 나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들 줄을 이었을 건데 거의 없습니다. 이 보시죠. 거의 대부분이 이제 사람들이 상당히 지식순이 높아졌습니다. 언급실 전문의만 필요합니까? 야간에 당직을 설 수 있는 배후 전문 의료진 인력이 없는데 배후 의료 지원이 안 되니까 환자를 못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산부인과 당직위가 없는데 언급실을 어떻게 산모를 받아 조치를 취합니까? 조선기사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상황을 보시는 분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군의관을 언급실에 배치하면 언급실에 돌아간다 생각하는 정말 공무원다운 생각입니다.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으로 언급실을 왔는데 외과의사는 없고 호흡기 내과의사가 당직을 쓰면 그 맹장이 터진 환자를 치료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1.19 구급되는 충수염과 복막염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서 헤맬 것입니다. 허수아비처럼 군의관을 언급실에 배치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생명을 쫓먹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리하게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언급실은 의사들 중에서도 언급의약 하신 분만 가능합니다. 일반 내과 외과 전문의도 언급상황 대체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진로가 군의관을 투입한다고요? 복지부 대책의 엉망진창입니다. 사람들이 조선기사에 대해서 수백 개의 댓글을 남겼는데 실상을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겁니다. 군의관들을 파견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지난주부터 있었습니다. 문제는 안과 군의관이 언급실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언급실에 의사만 배치하면 해결된다는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보건 관련 자리에 복지 관련 공무원 갖다 놓으면 바로 업무가 돌아갑니까? 아직도 여러분 이렇게 대충 국민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천치로 아는 겁니다. 자기 전공이 아닌 군의관 수천 명을 언급실로 배치한다 한들 언급 환자들에게 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과 전공 군의관이 교통사고 환자를 수술할 게 있습니까? 잘못 손을 대면 의료사고가 나서 인생을 쪽박자게 되는 겁니다. 군의관과 공부위가 원래 있어야 될 곳을 진로공병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군인과 정부와 그렇게 부러지는 지방의료의 시골 사람들은 아빠서 목숨 잃어도 괜찮습니까? 응급실은 응급의료를 행하는 곳입니다. 응급치료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오히려 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의관을 응급실에서 무슨 설무가 있다고 왜 자꾸 응급실을 꾸역꾸역 밀어넣는 겁니까? 파견 나온 군의관들 응급실 와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환자들 혹시 손이라고 댔다 무슨 소송이 이말될 겁니다. 해결하려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전처럼 대한민국의 의료체제의 강점이었던 의사수는 적고 전문의는 많고 의료수가 낮은 거고 그런데 소송 등의 위험 대책과 낮은 수가를 운영하다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낮은 수가를 고치고 소송에 대화하는 법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응급의료가와 같은 필수가의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응급실 폐쇄가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955년에 외과의사분이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분 이야기는 낮은 수가, 적은 의사수, 많은 전문의로 대한민국 여러분들 의료체계가 돌아왔는데 소송이 여러분들 급증하고 숙가는 낮고 하니까 그런 건헌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으면 젊은 의사들이 영원히 안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의관을 투입하고 며칠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처음부터 정도를 걷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상황이 악화가 되면서 땜질식으로 계속 여러분들 사건을 무마시키는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군의관이 파견돼 가지고 혹시 이런 그 군의관이 자기가 볼 수 없는 분야의 환자를 다루다가 사건이나 터지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 또 일파만파가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한 분께서 말씀을 잘하셨네요. 2년 인턴제 도입 그리고 여러분들 개원매너제 이런 거 되면 진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영식께서 인턴때 자빌만 시키는데 자비를 2년만큼이나 부려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응급진로 역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이제 KBS가 조금 시간이 지난 사건인데 이렇게 KBS가 9월 2일자로 다뤘네요. 큰 사건인데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의료진들이 국민들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 알리기를 원한다는 수요가 있구나 이렇게 방송사들이 다 알아챈 겁니다. 이제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열심히 이걸 진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건데 MBC가 계속 치고 나가니까 MBC가 이제 장악이 안 된 상태지 않습니까 MBC만처럼 계속 특종을 할 수가 없으니까 MBC가 방송을 내보내면 수만 명이 보니까 경쟁적으로 JTBC나 채널A나 MBN이나 KBS가 다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다루려고 하니까 소재를 계속 개발하는 겁니다. 윤정부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인 겁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종편하고 여러분들 지상파가 경쟁적으로 의료사태 관련 소재를 발굴해가지고 터뜨리는 겁니다. 이 사건도 제법 시간이 된 겁니다. 시간이 됐는데 뭐 결론은 아이가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게 된 겁니다. 열이 나가지고 열이 나가지고 여러분들 됐는데 119에서 전화를 하더라도 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있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열두 번째로 연락한 병원에서 응급 진로를 받았는데 아이가 여러분들 두 살인가 그렇대요. 그런데 이제 열이 너무 많이 나게 되면 신체 장기가 이렇게 손상이 되지 않습니까 약을 투입해가지고 경련을 멈췄는데 이제 뇌손상이 온 겁니다. 지금 한 달째 이제 의식불명이 되니까 굉장히 좀 안 좋은 사건이죠. 이 방송은 예외 없이 이것을 이제 언급실 뺑뺑이로 처리해가지고 이제 화살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언급실 뺑뺑이 이름 동의하지만 소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보도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다. 저희도 저희도 주말에 초등학생 1학년 여자아이 충수염이 터질 때까지 언급실 병원을 못 찾아서 평일에 부랴부랴 병원 가서 바로 수술하고 입원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 아이가 머리가 부딪혀져서 아프다고 해서 소아과를 갔는데 큰 병원 가보라고 해서 그때 시간이 저녁 6시쯤이라 언급실을 갔는데 반려가 됐습니다. 이유는 소아과 선생님이 안 계신다고 합니다. 거기 언급실에 온 아기들이 여러 대 있었는데 모두 다 반려됐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어디 병원 가라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다른 곳을 알아보더라고요.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엄마가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예전에 소아과 장중첩증으로 언급실을 갔는데 소아과 의사가 정복수를 했는데도 실패하고 아이가 어려움을 만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판사들이 왜 소아외과가 없는데 정복수를 했냐고 실형 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소아과는 분가가 아니면 다른 질환을 잘 보지 않게 됐습니다. 참 슬픈 현실입니다. 의학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합하의 이름 선이 돼야 되는데 한국의 의로 문제는 지금 보면 법조계의 이익과 여러분들이 연관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합하의 악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한 분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셨네요. 전문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볼 만한 내용입니다. 왜 응급실 뺑뺑이가 저렇게 발생하냐면 응급실에 소아과 의사가 자체가 없는 병원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중에서도 소아신경세부분과를 전공해하는 의사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소아신경전문의가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미 수억짜리 배상 판결을 때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소아과 의사가 없으면 받아서 응급처치만 하고 소아과 있는 병원으로 보내면 되지 않냐 그렇게 하시겠지만 앞서 말씀대로 소아과 의사 자체가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보낸 것 자체가 현재 상황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해서 응급처치 이후에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게 늦어지거나 실패해서 휴증이 생겨나 사망당일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환자를 받고 전원에 실패한 응급실 의사가 처벌을 받고 수억 이상의 배상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상당수 응급소 의사 선행들은 기본적으로 한두 개 소송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응급실 뺑뺑이는 환자만 잘못되면 옆에 소송하라고 부추기는 의료 변호사들과 이런 소송인 온갖 법정의 처벌로 의사들의 손발을 꽁꽁 묶는 판사들이 만든 합작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응급실 뺑뺑이를 건절시키겠다고 응급실에서 강제로 환자를 받도록 지정한다고요? 그럼 이런 법적인 리스크를 버티지 못하 수많은 응급실 의사들이 사직하고 응급실의 최종적인 붕괴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수년간 응급상황에 대한 법적인 처벌면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가 아마 사태가 더 악화가 되면 다급해져가지고 도무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언급환자 강제배정법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실행에 옮기려고 할 겁니다. 왜? 공무원들이니까? 공무원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거 그걸 지금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면 응급의학과 교수들이 대거 여러분들 뭐죠? 사표를 던질 거라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목구멍이 포도층인데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몇 달이나 여러분들 쉬면서 다른 술기를 배워가지고 개업하면 되는 겁니다. 왜 의학의 기본은 다 배웠습니까? 먹고 사는 것은 별로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나가서 여러분들 그냥 개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영원히 응급의학과 교수를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피부 미용 시술하는 의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응급의학과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수술하는 의사를 보존발전시키기 위해서 집단적인 노력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지금 세대는 그다에 넘어 돌아가겠지만 계속 갈수록 수술할 수 있는 의사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선택을 국민들이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가면 갈수록 다급한 나머지 응급의학과를 점점 옥죄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공무원들 속성이란 것이 당장 문제가 발생하는 막아야 되니까 소아과가 무너지는 것을 지금까지 아무리 떠들어도 신경을 안 썼습니다. 의사 정원을 하는 대책이 아니고 기피과에 대한 지원과 법적 면책이 필요한 겁니다. 애기들은 자주 아프고 진료도 까다롭고 쉽지 않지만 수술하다가 문제 생기면 부모들이 무조건 의로가시로 고소하고 소아과 교수는 시달려 결국 기피하게 되는 현실은 지금 우리 상황인 겁니다. 방법은 뻔히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한 분이 냉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된 겁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소아과가 어렵다고 할 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화제자대학교 목동 신생아실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주치의가 기소되고 소아할까 할 이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다 악마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제 바이탈까 지원할 젊은 의사들 없을 겁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한국 사회가 걸레들어서 너무 많이 상실한 겁니다. 아무도 그런 문제를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이분이 여러분들 현직 의사가 더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세상에 마지막 남은 의사고 저밖에 없다면 어려움을 겪는 아이를 제가 받아서 산소를 공급하고 라인을 잡고 경련제 쓰고 시도를 했을 겁니다. 열도 난다 하니까 내 척수에 검사해서 항생제가 필요하면 사용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장애가 남았을 때 아이고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애서 시험했습니다. 그런 분위기면 제가 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소송을 당하고 법원에서는 너는 소아과 의사도 아닌데 소아과 의사라고 해도 너는 전문의가 아닌데 또 소아과 전문의라 하더라 너는 소아신경과 세부 전문의가 아닌데 역량도 안 되면 치료를 하다가 애한테 장애를 남겼다. 배상해라. 이렇게 나갈 겁니다. 설사 소아신경과 전문의라 하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의사들이 돈 대고 간단한 진로에 몰리는 겁니다. 이전에는 어려운 병이라 치료라도 받아 봤으면 앞으로는 특정 질병이나 상황이면 이러다 죽는 게 당연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다른 나라들보다 싸고 좋은 진로를 해왔겠습니까 건강보험제도도 있었지만 그만큼 의료진들이 희생해 온 겁니다. 그야말로 낮은 숙가에서 박리다매를 했던 겁니다. 황금알을 낳는 오리배가 가르거나 다를 게 없는 상황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방어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결과를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감소한 것을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급한 상황에서 애를 살리겠다고 아이를 소아과 전문의 출신이 아닌 피부과 출신의 아이를 살리려다가 실력이 안 돼서 아이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보호자는 의료사건이 뭐니 난리치고 고소고 고발하고 의사를 빚쟁이로 만들고 병원 앞에서 죽은 부모 중 한 명이 1인 시위하고 있고 재판에서 매너까지 정지시 그러니까 의사가 언급이라 진로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겁니다. 뉴스가 제목을 참 잘못 뽑았습니다. 진로를 할 수 있는데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진로를 할 수 있는데 진로를 안 하겠다는 게 거부지 진로 거부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저것은 병원이 이런 걸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응급실을 한 곳이 거부했다.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병원이 나쁜 곳이구나 의사가 나쁜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응급실에 의사는 있는데 배후진로가에 소아과 전문의가 없고 그것도 소아과 신경 외과 전문의가 없으니까 애와 함께 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겁니다. KBS 기자들 무슨 기자들이 사무리아 현상을 정직하게 좀 칠하게 이런 파헤 진료가 노리기 전혀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국가의 민도가 낮아진 겁니다. 사건이 터졌는데 본질을 아무도 이해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전부가 응급실 뺑뺑이로 여러분들 다 몰려가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창피한지 제목 뽑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응급실을 한 곳 거부 전부가 이렇게 이름하는 겁니다. 응급실 거부 응급실 뺑뺑이 왜 여기까지 안 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표피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결책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의사 욕하는 거 빼고 여러분 이 저출산 여러분 이제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함께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방송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저출산 의대의 정원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기를 조금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생각한다는 자체가 에너지를 쓰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집단 분위기에 편성하고 관성과 관례에 편성해가지고 남이 좋다 하다 그러면 좋다 카드라 쪽으로 가는 게 있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투자를 하든 의로 문제를 보든 뭐에 집중해야 되는 거 하니까 아이들 출산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궁극적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이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투자를 할 때도 인구가 감소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를 항상 생각해야 되고 의사를 증가시켜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도 뭘 생각해야 되는 거 하니까 출산율이 낮아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해맞이 명소였던 정동진이 한순간에 급락한 이유 정동진이 급락했구나 여러분 이 뒷면에 사람 숫자가 줄어든 게 큰 이유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수준이 높아진 것도 있겠지만 사람들 숫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 상권인데 상가 매물이 늘려 있습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지역인데 아파트 상가가 다 비었습니다. 분양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출산율 저하고 굉장히 밀접돼 있는 겁니다. 지방 상가의 눈물 상상도 못할 폭망 주변 대학생들도 안 간다는 신촌 상권 권항 신도시 상가 투자 원수한테나 권해라 지인에 맞는 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 숫자가 줄어들고 아이들 숫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거는 역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4 플러스 1 계획을 한다. 이렇게 뭐 의욕적으로 낮아지는데 액이 더 낫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액이 어떻게 이러면 더 낫겠습니까 앞이 안 보이는데 앞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앞이 안 보이는데 이러면 자식 많이 나가 이러면 잘 키워라 하겠습니까 요건이 추락해야 이러면 이제 교대생들이 다 이러면 그만둔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게 한 분께서 어제 이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의사를 연간 대한민국에서 5천 명 배출합니다. 지금 출생인구가 20만 명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23만 명입니다. 작년도에 인구 40명당 의사 1명입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딱 치고 의사 숫 널려 이렇게 할 겁니다. 그 의사 숫 널러난 건 누가 먹여 살릴 건데 난 몰라 이렇게 할 겁니다. 아무도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부산도 주요 도시지만 해물 해운대 근처 고층이 아파트 매물이 많습니다.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없는 나라입니다. 앞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또 다음에는 누가 여름 등장해가 굿을 할지 다음에는 이재명 씨의 등장해가 무슨 굿을 할지 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기본 사회 굿을 하겠죠 얼마나 또 망가뜨리겠습니까 뻔하죠 예측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죠 이게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여러분 적나라하게 한국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TC 총의료비 지출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입니다. P 곱하기 Q 곱하기 N입니다. P 의료수과 Q 진로해수 N 의사수 의료수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낮은 겁니다. 낮은데 그동안 한국의 여러분들 의료체계가 TC 총의료비 지출을 늘리지 않고 왜 운영되어 왔습니까 의사들을 더 많이 돌린 겁니다. 개원이 더 부진하게 뛰었고 병원에 고용되어 있는 봉지기도 이런 부진하게 뛰었던 겁니다. P는 낮고 Q는 높았던 겁니다. 그래서 총의료비 지출이 통제가 가능했던 겁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뭘 하는 겁니까 N 의사수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럼 P하고 Q한 이름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N이 증가되면 당연히 총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3천 명에서 여러분들 6천 5백 명을 증가시키게 되면 50%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겁니다. 의료비 지출이 누가 지불할 겁니까 국민들이 지불해야 되죠 미국 사람들이 지불해 줄 겁니까 일본 사람들이 지불해 줄 겁니까 아니죠 한국 사람들이 다 돈을 모아서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수시장은 쪼그라들고 생산계층은 줄어들고 그럼 1인당 생산계층이 지불해야 될 건강보험 지출이 더 늘어나겠죠 1인당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절반은 근로자가 내고 절반은 기업이 내니까 그럼 기업이 생산당가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 수출한 나라에 생산당가가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어차피 건강보험 내지 않은 사람들은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그게 이 간단한 산수만 봐도 얼마나 우둔한 짓을 하고 있는지 알겠는데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인구수 자체가 줄어드니까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는 사람 숫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 안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나라의 여러분들 신생아 수가 줄고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이 뻔히 다 지금 예상 가능하고 23만 명에서 20만 명이 될지 15만 명이 될지 모르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 의과대학 학생들을 뭐죠? 65%나 증가시킨다? 정신 나간 짓인 거죠.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식자층들 소위 여러분들 행정고시나 사법고시를 여러분들 하고 관직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본인들 직장 생활을 통해서 아무런 공부나 생각하는 훈련들을 전혀 연마할 기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이리 오느라 저리 오느라만 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반박할 수 있는 사람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이게 사실입니까? 맨 처음 여러분 의료 사태를 제가 짓기 시작할 때 이걸 가지고 여러분 짓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무슨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총 의료비 지출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짓을 하네? 한국 사람들이 봉직이든 개원이든 부지랑이 뛰었구나. 그래서 이 체제가 유지됐구나. 원가 이름 60, 70%를 받고도 병원이 유지가 되고 개원이가 이름 유지가 됐던 겁니다.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고집만 세우지 말고 완장을 찾다 이런 폼만 잡지 말고 고함치지 말고 차분히 따져보란 말입니다. 숫가가 낮은데 어떻게 여러분들 이 체제가 총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지 않고 유지가 됐을까? 진로 해수의 이름들 핵심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노환규 원장이 착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왜 의과대학 정문을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가? 대한민국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는 단순히 수명이 늘어났어가 아니고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저출산율을 인한 요인이 훨씬 큰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낼 사람이 줄어드는 겁니다.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러면 역전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당에서 젊은 사람들한테 애 더 낳아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천지개벽이 일어나지 않고서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대한민국 의사수 증가율은 OECD에서 가장 높습니다. 의사수가 증가하면 의료비가 증가한다는 사실은 이미 연구를 통해 입증됐습니다. 연구 안 하더라도 뭡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다 나오는 겁니다. 산수만 보더라도 의사수가 늘어나면 이랍니다.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 같다. 통상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지만 의료서비스는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예외적인 시장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사가 빨리 늘어난 대한민국인데 노인이 늘어난다고 의사를 더 많이 늘리면 그 의료비 대체 누가 부담합니까? 공무원들은 평생 여러분들 봉급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 어떻게 만드는지 별로 고민이 없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여러분들 딱 사회현상이 의료든 물가든 간에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저 돈 누가 지불하지? 저 돈 누가 지불하지? 저 돈을 올리게 되면 누가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그게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머리가. 왜? 본인이 돈을 벌기 때문에 본인이 생활비를 충당하는 세월을 20, 30년 살아봤기 때문에 온몸 전체가 코스다운 비용 억제 고정비 지출 억제 이게 몸에 배여 있지 않습니까? 20일이나 25일 하려면 공무원들이 봉급이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25일이면 따박따박 돈이 나오니까 돈은 버튼만 누르면 그래서 여러분들 예산규모를 600조 700조 막 늘려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다음에 파산돼 가지고 그냥 엉엉 울 정도가 돼야 하면 그때 여러분들 재정지출 구조조정회가 또 뭡니까? 생 야단 사람 자르고 야단지겠죠. 그 의료비 대체 누가 부담합니까? 노한규 원장이 병원을 경영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의료비 대체 누가 부담합니까? 그 의료비 대체 누가 부담할 거냐 이야기죠. 의사 수를 3천 명에서 5천 명을 늘리게 되면 그 의료비 누가 부담할 거냐? 윤석열이가 부담할 거냐? 박민수가 부담할 거냐? 하다 여러분 나가서 다 연금 받아먹고 탈 건데 하첨에 나라가 안 되는 쪽으로 젊은 사람들이 살기가 힘드는 쪽으로 계속 이렇게 몰고 가는 겁니다. 모두 몇 안 되는 젊은이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애가 줄어드는데 여러분 지금 젊은 사람들 분명히 볼 거 아닙니까? 내 애가 그냥 노예처럼 살아 이런 걸 알 거 아닙니까? 노인들 두 명당 한 명을 부양하는 노예가 된다. 내가 전공의도 노예를 했는데 내 새끼를 노예를 시켜 안 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개론도 안 하고 아이도 낳지 않은 젊은이들인데 과연 나라가 유지되겠습니까? 제 정신입니까? 이것이 제가 의대 증언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뭡니까? 본격적으로 다루겠다고 생각하는 판단 기준이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당신들 정신이 있냐? 젊은 사람들이 이래도 살기 힘든데 당신들 뭐 하려고 이렇게 이런 짓을 하냐? 이 사람들을 애 두 명이 다 부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성에서 돈이 올 겁니까? 금성에서 돈이 올 겁니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다들 몰라요. 여러분 이 그래프 여러 번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미 20년 전부터 외과는 외래 이름들 내원격수가 계속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인구 감소의 효과가 클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의사들의 수입도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의사들의 물론 피부과나 미용과나 그런데 쟁쟁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은 일부가 여러분들 고소독을 누리겠죠. 그러나 대다수의 평균적으로 환자 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나마 가장 오랫동안 여러분들 지탱했던 내과도 10년 전부터 환자 수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이제 갈수록 가속가가 될 겁니다. 이런 거 보여드리면 아니 내가 의사들 수입에 왜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사 수가 양산이 되게 되면 그걸 당신이 지불해야 되지 않냐? 남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분이 개원이 갔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낮은 숫가 세금 병원 유지하려면 정말 힘듭니다. 의료보험이 시행되기 이전에 중거집단에 해당하는 의사들이 고소득자다는 것은 환상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개인 사업자를 해봤기 때문에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단박에 뭐죠? 가슴 저 깊숙이까지 다 스며뜨는 겁니다. 세금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은 매달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전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여러분들 세금으로 이런 밥을 먹었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 매출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고단한 일을 이분이 제가 볼 땐 개원이가 맞을 겁니다. 개원이에게서 하고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개원이가 하시는 이야기고 부산에서 내과 개원이라는 30년 하시는 김원장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20년 전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 내원 한자 수가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말에 여러분들 문을 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 주중에도 반나절 정도 쉰다는 거 아닙니까? 얘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그 어려운 과정을 다 통과해 가지고 전임위가 되신 분입니다. 여성분이십니다. 너무나 적나라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찬반이 나누시겠지만 의사들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사시키려고 하다가 해가 망신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자살도 빈번하고 과정과정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숙가체계로 모든 부분을 통제하고 보통 의사는 수입이 많지 않습니다. 조금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늘 혼자이고 허허벌판에서 인생길을 찾아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여성은 20년 가까이 의로 현장에서 세상사에 하나도 관심 없이 고통스러운 의사의 길만 추구하는데 제 친구들은 대학 4년을 졸업하고 결혼하고 요즘은 넘친 국가지원을 받아서 아이를 키우고 집도 불려나가고 이루어서 손에 쥐는 것이 많습니다. 이제 저는 전임위를 마무리하고 독립 준비를 하는데 전세자금 대출 80%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뭐 모아놓은 돈이 뭐가 있겠습니까 항상 박봉이었을 테니까 여기 이제 도영님께서 한국은 인구가 줄여서 주식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주식을 하면 안 되겠죠. 주식시장도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주겠죠. 다른 나라 주식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의로사태에 민심하시기 바랍니다. 민심이란 것이 조령 모계라는 그런 옛말이 있듯이 금세 박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아마 여론조사기관을 동원해 가지고 3차례 여론조사를 했네요. 얼마 전에 했던 것에 비해서 현재하게 높아졌습니다. 국민 67%가 윤 대통령이 의로사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65%는 앞으로 지금보다 의로공백 상황이 더 심해질 것이다 저희들이 다룬 것과 거의 같은 거죠. 9월 1일까지 성인 100명을 상대로 해서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응급실 진로 제한 등 의로공백 전망에 대한 응답자들은 64.5% 지금보다 악화될 것이다. 악화되죠.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다. 17.9% 거의 어마어마한 차이인 겁니다. 윤 대통령이 현재의 의로공백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67.4%가 대통령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65%는 사태 해결을 위해서 현행 의로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 의대 신입생 정원조직이 불가피하다. 65%인 겁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공병호TV의 설문조사 응급수술실 상황이 심각하다. 69%인 겁니다. 4일 전에 얼추 70%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표본수가 크게 되면 문항은 다르지만 답하는 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67%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겁니다. 69% 4일 전입니다. 이틀 전에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 기다려달라. 이주호 교육부총리 국힘 연찬에 이주호 전망대로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주호 전망대로 의로사태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주호 전망 노우가 66%. 26% 이주호 전망대로 의로사태가 끝날 것이다. 31%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70% 정도 내외가 윤 대통령의 의로사태 파악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고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것이 거의 70% 내외가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의 내용하고 거의 민심이란 것은 여러분 이렇게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심에 기초를 해가지고 옳지 않은 여러분들 일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죠. 지금 윤정부의 여러분 의과대학 정원 문제라는 것은 민심에 의존해서 사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가지고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한 거지 않습니까 올바르지 않은 일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르지 않은 일을 마치 올바른 인 것처럼 여러분들 포장을 해가지고 계속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옳은 일을 해야 되고 옳지 않은 일을 하게 되게 되면 잠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전부를 속일 수는 없고 오랜 기간 이라는 표현을 제가 사용했지만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그 부분이 낱낱이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이라도 어떻든 사람은 개인적인 결정이든 사회적인 결정이든 간에 올바른 쪽을 선택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건 순진한 생각이고 이익되면 거짓도 참으로 포장할 수 있고 참도 거짓으로 포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 간 가치 간 체계 간이 투영된 은행을 보이게 되고 정책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강조했을 겁니다 이 문제는 오랫동안 덮을 수가 없죠 왜 처음부터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 거짓을 덮기 위해서 계속 더 센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보냐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1955년에 여러분들 921동에서 외과를 개화하고 있는 이창만 의사분 이십니다 앞에서 충수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혹시 위급상황이 발생하시게 되면 이창만 의사선생님이 충수염도 잘 고치시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메모해놓으셨다가 혹시 위험한 상황 되면 응급실 못 가거나 그렇게 하면 연락하시면 될 겁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응급실 위기가 진정이 안 될 거라고 보시는 겁니다 점점 응급의학과 교수진의 번아웃으로 탈진으로 전공기가 돌아오더라도 응급의학과 교수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응급의료진이 전멸상태로 가게 됩니다 젊은 의사들은 힘들게 응급의학과를 다시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턴이 오더라도 배후진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이 죽어 나가리라고 봅니다 그걸 인턴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려하게 되면 1년이 아니라 내년 쭉 2년 동안 해당 법안이 마련되어야 일단 응급실 오는데 그까지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렵게 비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힘들고 위험한 응급의학과 인턴과 전공의를 젊은 의사들이 안 한다는 겁니다 전문적인 영역을 제대로 모르면서 겸손하지도 않고 공무원이란 자리만 가지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억압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지역의 하급 공무원에게는 먹힐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을 유지하는 병원 경영자에게는 공무원들의 협박이 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mg세대의 전공의들에게는 그런 협박이 통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6개월 지나면 내년 2월이면 전공의들이 목구멍이 포도층이 돼서 복귀할 거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필수 이해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들이 익숙한 방식 공권력을 이용해서 힘을 휘두르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전공의들은 정부를 전혀 믿지 않습니다 젊은 전공의들은 윤 대통령을 전혀 믿지 않는 겁니다 젊은 전공의들은 보건복지부 장차관과 같은 그런 의료계와 직접 연결된 고위관리들을 전혀 믿지 않는 겁니다 어쩌면 젊은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은 1960년대의 기성세대를 거의 꼰대라고 생각할 겁니다 무지막지하게 불법적인 것을 밀어붙이는 사람들로 의료계는 전혀 의료계의 일반은 정부를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도록 하는데 국가가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큰 기여를 한 거죠 사실 대한민국에서 관리를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관리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부정선거를 다 뭐죠 선관위가 주도하고 그걸 검찰이 덮고 경찰이 덮고 대통령이 덮고 국힘당이 덮고 더블당이 주도하고 언론이 덮고 뭐가 이런 정직한 게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들 면정신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전부가 다 거짓말이라면 그냥 소구리지 않습니까 국가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창피한 겁니다 숨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자유라고 이야기하면 대통령께서 자유를 말씀하시거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 양반이 제정신이 있나 저 양반 입에서 무슨 자유가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전부가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왜 여기 보시면 여기 이름들 2020년 9월 4일날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대한의사협에 맺은 약정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에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과대학 정원을 통보 등 일반적 정책 추진은 강행하지 않는다 이게 국가의 최고 여러분들 책임자하고 의사협회와 맺은 2020년 9월 4일 합의문입니다 3.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 첫째 의대 정원 둘째 공공의대 신설 셋째 청약급여와 시범사업 넷째 비대면 진로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해비치해서 논의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로현장에 복귀한다 이게 이렇게 합의서를 맺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의료계에 계신 분이 말씀입니다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문을 찬찬히 다시 읽어보니까 이 약속대로만 되었으면 지금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2번을 보면 지역수가 등 지역의원 지원책 개발 필수 의료육성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진력 개선 권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에 항립된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처를 구성하고 보건복지부의 협의처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계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고 서명합의되어 있습니다 아니 4년 전엔 지금과 똑같은 현안으로 협의하고 실행한다는 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보건복지부 차관 박민수가 한 건 맞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절 덕분에 엄지척하면서 의료진들 천상인 것 같이 부려먹고 이제는 악마가 된 것입니까? 약속을 어긴 자들은 정부인계 문건의 증거로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숨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다 심지어 숨쉬는 것도 거짓말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부끄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2020년 9월 4일 그러니까 4년 전에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당신 의사협회 회장이 합의한 의정합의문을 검색하니 일본이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학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하여 의정협의체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 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반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에 코로나 방역에 전 의료진이 매달려 세계 최소 코로나 사망률이 되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애초 약속을 어기는 것은 정부가 아닙니까? 윤석열은 몰랐다고 해도 박민수는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인상 깊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일방직이었으면 공식 합의문을 이렇게 넣었겠습니까? 물론 이것도 휴지가 되었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자칭 우파 보수란 이봉규 tv나 신의 한수는 허경영이나 취재하고 방송하는데 공 박사는 진정한 보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이봉규 tv나 신의 한수는 허경영 씨 취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겠죠 판단했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비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의료 주제와 같은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과 달리 제가 연구직 출신이기 때문에 분석 진단 전망 처방 이런 부분이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그럼 당신은 왜 허경영을 안 다루냐 그 주제는 제가 보기에는 다룰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귀한 여러분들 시간을 이런 데 투자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서로가 뉴스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나 이런 게 또 다르고 새로운 과정도 다르고 분석하는 시각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뭐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책임 안 지고 넘어가고 있지만 사망통계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통계측 포탈에서 2024년 3월 사망통계가 3만 1160명이었습니다 전년 동을 대비 2205명이 더 죽었습니다 7.6%가 증가한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계속 사망률이 감소하다가 2월에 전공기가 떠나고 갑자기 3월에 증가한 것입니다 그 이후의 통계는 검색해 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3월 이후의 사망통계는 못 봤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직관이나 감적이 아니고 통계를 봐야 됩니다 통계는 과학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현재 대학병원에 의료 역량이 30에서 50% 정도 떨어졌는데 그 이야기는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한 사람이 늘어난 겁니다 당연히 사망률이 늘어났겠죠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인풋 대비 아웃풋이지 않습니까 의료 서비스라는 인풋 투입이 줄었는데 아웃풋 사망이 어떻게 안 늘겠습니까 당연히 늘죠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다 이제 의료 사태의 결론 부분 보시면은 뭐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마는 오늘 주옥 같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필수 의료가 지원자들의 격감 가장 큰 뼈아픈 것이고 젊은 의사들은 점점 필수 의료가를 포기할 것이다 그게 가장 뼈아픈 부분이죠 그것은 변경 가능한 것이 아니고 불가역적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는 거죠 한국 사회가 갖고 있었던 좋은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었던 무형의 그런 자산 헌신 희생 연민 긍율 사명감 소명감 같은 그런 필수 의료가 지원자들의 무형 자산을 다 파괴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니 필수 의료가 하고 흉부외가 한 사람들이 그럼 앞으로 흉부외가 전공의 한 사람들이 안 하면 뭘 가지고 먹고 살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물론 고차년차 4년차 이렇게 되면 아깝겠죠 그런 분 가운데서 일부가 돌아와 가지고 이왕 시작했으니까 전공의라도 마치고 그냥 그다음 다음 길을 선택해야겠다 이런 것은 3년차 4년차 정도는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냥 2년만 고생하게 되면 전문의를 딸 수 있을 건데 1년차 2년차 정도는 비교적 포기하기가 쉬울 거고 한 2년 정도 좋은 경험했다 이렇게 생각할 거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갈 건데 언급의학과 교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이 이미 의료 미용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본을 배운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배우면 다른 분야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언급의학과 교수들 전문의들이 사직하면 피부 미용을 배워서 피부 미용으로 개업하는 사람 수가 많습니다 어제 이형민 대한언급의학계 교수분께서도 대형병원의 언급의료과를 떠나게 되면 다시는 그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개업의가 지난해 비해서 20%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핵심이 있는 겁니다 전혀 다른 분야인데 쉽지만 언급의학이나 내외 산소 같은 피수의료과 전문의들은 의사로서 기본이 뇌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도를 졸업하신 분들은 의사로서 기본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 미용도 몇 달 정도 배운 무리 없이 잘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피부 미용 종사자 의사들은 3만 명이고 이 가운데 피부과 성형외과 전문의는 5천 명이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2만 5천 명은 내외 산소과 출신들입니다 필수의료과 전문의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가장 뼈아픈 것은 정부가 나서 가지고 필수의료과를 거의 전멸시킨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은 돌아올 가능성이 없죠 왜 사직을 하고 나갔습니까 그냥 위험 크게 따르지 않고 고객을 상대로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쉽게 대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의료 사태는 어차피 5년이나 1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점은 가격 통제정책이 결국은 폭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점차 필수의료나 소송 등이 마구마구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필수의료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점점 빠져나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료 사태로 인해 순간에 급작스럽게 이번 일이 터졌지만 어차피 터질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의료 수가 체제는 적가 그리고 전문의 다수 그리고 일반이 소수라는 체제였는데 이제 의사가 많아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전문의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전문의가 특히 필수과의 전문의가 줄어드니까 정부가 다급해 가지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필수의료과의 전공의나 전문의를 잡아둘 수 있는 개원매너제 또 진로유지명령 뭐 이런 거를 동원하니까 그다음에 뭐 언급환자강제배당법 이런 것을 동원하니까 강제하는 명령이 남발되니까 더더욱 빨리 무너질 것으로 봅니다 강원대 사건이 터진 이후에 전공의들에 대한 명령이 곧 교수에게도 명령으로 아마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955년에 외과의사부는 상황을 상당히 어렵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강력한 원가 이하의 낮은 수가를 지불한 정책은 5년이나 10년 내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였다 그런데 뭐 윤 대통령이 의과대학 정원을 들고 오면서 그냥 본인이 다 책임을 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한 거다 그래서 필수의료과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거다 그럼 정부가 다급해서 필수의료과 사람들을 강제로 묶어두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를 기획할 건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욱더 필수의료과 알아서 여러분들 탈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가지고 결국은 수술을 못 받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또 이분은 전공의가 다시 등판하려면 전공의 7대 요군에 이어 가지고 이번에 통과됐던 간호사법에도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때불당이든 국힘당이든 간에 해결할 의지가 없으니까 완전 해결 이전까지는 환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 이제 현직 의사하시는 구리님은 젊었을 때 낭만으로 그냥 생명살리는 일을 하려고 했는 건데 이제 그게 다 세상에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필수의료과를 지원하는 젊은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응급의사를 인턴하고 필수의 하는 사람들은 그때 스스로 헛바람이 들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는 넘하지만 바이탈봉이 강했던 거죠 가장 어려운 것을 해내는 스스로가 위대해 보이는 인생 성취감에 그런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그다음에 재활과 영상과학과 외에는 젊은 의사들이 대부분 지원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힘든 일 안 하겠다는 거죠 의료소송 많은 일을 응급실에서 의사가 철인도 아닌데 이틀에 한 번꼴로 밤샘이라는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항상 과로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공의도 36시간 밤샘 콜 당직과 100시간 넘는 근무로 마찬가지로 굉장히 육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버텨준 의료가 이번에 박살이 나게 된 겁니다 간호사도 힘든 직업이지만 그나마 3교대인데 전공의는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5배의 일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국민은 몰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의사들이 헌신하는 것이 그냥 지탱하지 못하고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이제 남은 것은 필수 의료가 숫가를 과감하게 조정하고 동시에 이제 민영사 책임을 많이 면제해 주는 쪽으로 대대적인 제도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래도 꿈이 있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돌아오겠지만 그냥 언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조금씩 하게 되면 그러면 진짜 수술 못 받는 사회로 가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하게 광고 하나 드리고 이름 없이 삐또 없이 제가 쓴 책이고 미국 성교사들이 한국에 헌신한 대단히 감동적인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책을 통해서 의료 성교사 문제도 아마 여러분들이 한국의 대부분 양의학 서양의학은 미국 성교사들의 헌신과 미국의 첫 시골까지 여러분들 그런 헌금 그리고 독지가들의 성금에 의해 가지고 다 만들어진 겁니다 뭐 예수 무슨 병원 동산병원 이와여대 세브란스 고대까지 다 그 시작이 미국의 의료 성교사들입니다 그 젊은 의사들이 미국에 머물러서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이제 의료 성교사로 한국에 파송 돼 가지고 참 한국의 깃털을 닦은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양의학이라는 것은 거의 100년 넘은 겁니다 100년 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항상 저는 세브란스 앞을 떠날 때 그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자주 했거든요 너무나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제 애리조나 답사기 제가 미국의 서부 요즘에는 뭐 여행을 잘 안 다니지만 와일드웨스트가 너무나 매력적이 가지고 다니던 곳에서 애리조나에 대한 그런 답사기를 정리했으니까 다음에 이제 좋은 세상이 오면 그를 좀 다시 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쓰지 않았지만 이 김동주 박사께서 쓰신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필생의 역자입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의료 사태도 중요하지만 이제 한국은 정말 공직선거가 무너져 가지고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참 제가 너무나 이렇게 참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지난 10년간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도움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공병호 tv를 좀 후원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도둑놈들 시리즈를 구매하셔 가지고 읽어주신 것만으로도 좋은 후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선거가 참 정상화되어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나 악해진 거죠 너무나 악해진 겁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마무리하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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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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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